한국의 유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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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거 광복으로 찍을 수도 있어? 아 무슨 광고 찍지? 무슨 광고예요? 올라가다가 너무 무서워서 오줌 싸면 기저귀도 가능하지 죽을 수면 시집이 한입 고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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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세훈 야! 제발 집중 좀 해! 제발 집중 좀 해! 야! 이걸로 정말 몰랐던 거야! 아 진짜! 얼굴 꼬리 좀... 1번! 1번! 음... 됐을 때... 1번! 왜? 그거 옆을 거야. 다시 한번 가르쳐요! 옆에 하나! 안 그러면 계속 출 거야! 이렇게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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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쳐! 야! 지키지 마! 지키지 마! 하나, 둘, 셋, 다 봤어! 하나, 둘, 셋, 이기자! 그리고, 둘, 셋, 이기자로 이기자로를 스스로 이동해보았다! 제발 집중 좀 해